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다그치듯 물어봅니다. 꿈이 뭐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 모르겠다고? 아니, 마음속에 진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게 하나도 없어? 넌 인생에 목표도 없어? 하, 이거 답답할 노릇입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이가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열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러면 속 터지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진짜 이것만은 해보고 싶다는 그건 무엇입니까? 꿈을 꾸고 인생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는 일은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어쩌면 청년들보다 우리 세대에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 궤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그 길을 찾는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잘 살고 싶으시죠?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쓸모있게 그리고 제대로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질문 첫 번째 내 감성이 녹슬고 있는 것은 아니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린다고 감성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 그리고 20대 때 분명 우리들은 뭔가를 보면 눈빛 반짝이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야 이것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보든 시큰둥 하고 덤덤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감성에 잔뜩 녹이 슬어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는 게 재밌고 충만해지려면 녹슨 감성부터 기름칠 해야 하겠습니다. 쓸모있게 그리고 제대로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질문 두 번째 평생 현역으로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나? 건강 상태, 열정, 기량 등이 균형맞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일을 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회사에서 계속 붙잡고 싶어 하지만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기량을 예전만큼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뒤처진 것이죠. 그래서 회사를 나와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건강과 체력을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구태의연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은 있는지 나이로 상하굽은 짓지 않고 잘 섞여 지낼 수 있는지 찬찬히 그리고 냉정히 따져봐야 길이 보입니다. 쓸모있게 그리고 제대로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질문 세 번째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혼자서도 그리고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재미나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생활에서 활력이 샘솟습니다. 취미뿐만 아니라 평생 현역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뭘 더 잘하는지 분명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게 좋다지만 그것이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가기가 어디 쉽습니까?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자신만의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과 관심 그리고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평생 현역의 인생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쓸모있게 그리고 제대로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질문 네 번째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있나? 유머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웃긴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퍼나르고 아슬아슬한 성적 농담이나 이죽거리면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진정한 유머 감각이란 어색한 분위기, 힘든 상황, 화가 나는 순간을 재치있는 말로 반전시킬 수 있는 센스를 말합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유머가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붙여주는 접착제가 되고 의욕을 북돋는 강장제가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면을 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머 감각이 좋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쓸모있게 그리고 제대로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질문 다섯 번째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나? 평소에 아주 친절하게 줄 거 다 주고 해 줄 거 다 해 줘놓고서는 화가 난 그 한 순간을 참지 못해서 지금까지 잘해준 모든 것을 도로아미 타블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부독의 소치인 거죠. 화를 내서 망가진 일이 바로잡히고 범한 실수가 없었던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풀이를 하는 것 뿐이죠. 특히 나이 들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족들에게조차 따돌림당하는 고약한 노인내가 될 뿐입니다. 성격 탓하지 마시고 화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자꾸 화내면 그거 부덕의 소치예요. 성격이 아니고 쓸모있게 그리고 제대로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질문 여섯 번째 마지막 요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나? 말끝마다 요즘 애들 요즘 애들 하면서 이해불가, 구제불능, 예의없음에 불쾌감이 올라오고 대체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저런 것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 그건 아이들이 잘못되고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 생각이 굳어지고 고리타분해졌다는 뜻입니다. 나이 든다고 모두가 생각이 굳고 고리타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리타분해지는 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고리타분해지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둔감하고 새로운 것을 머리와 마음에 채우는 것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가는 세상 탓 하시기 전에 공부를 게을리한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속도전을 펼치며 살아온 중장년들이 쓸모있게 그리고 제대로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스스로 답하면서 인생 후반전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참 여기서 쓸모있게란 자기 자신에게 쓸모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필요 없죠 이제는. 이제는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정서적 행복 또한 충전시키며 살아야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서 자신에게 꼭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영상은 도서 인생 절반은 나답게의 내용을 참조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멋지게 나이 들어가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인생 절반은 나답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